자 그러면 행정조체. 방금 해석한 걸 뭐라고 했어요. 행정조체의 개념이 법조체입니다. 법조기관계속조체, 권리물계속조체예요. 행정조체의 종류는 뭐냐? 국가시원적조체, 공공단체,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회는 있죠.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위공공단체입니다. 보통 구분시키기도 해요. 얘는 광위. 그러면 공공조합, 영종본법인, 공법상체단은 협의입니다. 오늘 좀 배우겠네요. 실강에서는. 국가는 법인격을 갖고 있다. 법인격, 공법이 인격을 부여한 겁니다. 행정법관계의 주체다.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구성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광위공공단체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협의공공단체는 특정한 국가 목적을 위해서 설립해서 법인격이 부여되는 법인격은 누가 부여요? 법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공공단체는 그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반드시 있어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런 협의공공단체가 대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표시를 하면 행정청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중적 지위. 이중.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행정주체면서 행정청의 지위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지위로서는 항공소동의 피고도 될 수 있다. 행정주체면 공당사의 피고도 될 수 있다. 당사자의 피고도 될 수 있는 이중적 지위가 있다. 중요하네요. 공부수탁사인도 둘이 똑같습니다. 공부를 위탁받아 위탁이라는 것을 나중에 배웁니다. 자기 이름으로 선행하고 권한을 가진 행정주체인데 대적위인 처분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행정주체의 지위에서는 당사자 수송의 피고 행정청의 지위로서는 항공소동의 피고 알아두세요. 행정개체는 대부분은 국민이겠죠. 그렇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실 행정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수두료 납부할 때는 행정개체가 될 수 있는 거죠. 행정법의 구조는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입니다. 행정 내부 조직에 관한 법, 조직법, 국민에 대한 대외적 활동을 규율하는 법, 작용법입니다. 치매구제, 권리구제를 하는 법, 구제법입니다. 비출체크 들어갑니다. 행정주체의 중요, 국가, 공단체 다 중요하니까 체크합니다. 국가는 법인과 가진 법인, 특히 공법인이란 걸 알아두시고 행정법의 주체다. 지방자치의 단체는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져 있고 광해공단체다. 협의공단체는 법인께 부여된 단체로서 행정주체의 지도 있고 행정체대에는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한 곳은 피고도 된다. 당사자 수송의 피고도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십니다. 공무를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는 행정주체인 사인이다. 사인이 공무를 위탁받아서 행하면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주체입니다. 대의적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체의 지도를 갖는 얘도 이중적 지위가 있어요. 행정개체는 대부분 사인이겠지만 국가 등도 예적으로 될 수 있다. 행정법의 구조는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입니다. 행정 내부 조직에 관한 법, 국민에 대한 대의적 활동을 규율하는 법, 권익침에 대한 구제라는 법. 중요한 건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은 법은 조직법만 이런 거 없어요. 감사원법이면 감사원 조직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고 작용에 관한 법, 구제에 관한 법 다 들어있어요. 학문적으로 그렇게 정의했을 뿐인 겁니다. 형아편장으로 들어갑니다. 형아편장은 빠르게 해도 돼요. 4인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이 정도 딱 하고 나중에 복습하는 과정에서 주황색을 찾습니다. 주황색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주황색은 빠르게 훑어볼 때, 스킵할 때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주체의 종류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광해공단체같이 지자체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종류는 다 알아두세요. 공공조합, 영중말법인, 공법상, 재단.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특히 공공조합이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공무스타크 사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중적 지위의 의미가 뭔지, 행정주체의 행정주체의 지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십니다. 구조, 특히 작용법이 뭔지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셔야 됩니다. 행정주체의 기초 개념 들어갑니다. 행정, 아까 박은감 앞에서 봤던 행정법의 구조 중 행정조직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행정주체법정주의, 행정권한법정주의입니다. 행정조직에 관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국민 대표인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돼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정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법정주의, 법으로 정한다 이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되겠죠. 그리고 행정권화, 법정주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이 권한은 당연히 공권력이고, 공권력은요. 모든 국가의 공권력은 주권으로부터 유리하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죠. 딱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조직과 권한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법률요건 효과. 하나 이상의 법률사실로 인정돼, 이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행위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위는 행정주체인, 행정청의 행위가 제일 막혀죠. 그렇지만 사인의 행위도 있어요. 이걸 나중에 배웁니다. 법률효과는 일정한 법률요건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법률관계 변동, 발생, 변경, 소멸, 어제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의법은 내부자로 집어넣으면 되죠.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그리고 행정상 이루어진 입법을 의미한다. 법규성 의무를 기준으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눠진다. 중요합니다. 법규는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규범에는 무슨 자가 숨어있다. 법규범이 숨어있어요. 법규란 법규범을 줄인 만. 규범이란 법규범에 법자가 빠진 말이에요. 따라서 법규는 범자가 빠져있고, 규범은 법자가 빠져있어. 법규범. 법규, 규범. 똑같은 말이죠. 그럼 법규명이 갖고 있는 성질, 법규성이라고 불릅니다. 법규명령. 행정권이 제작하는 법규에서, 즉 행정위법이죠. 이런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부른다. 이건 다 알아야 돼요. 총리령 불용을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임 자체는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 된다. 규율의 성격은 일반적 추상적이지만, 규율의 성격이 일반적 추상적인 거고, 규율의 성격이. 위임 내용 자체는 개별적 구체적인 거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되겠죠. 행정규칙. 행정주의 내부에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거다. 일반적 추상적이다. 법규성에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얘는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성을 창조하지 않으니까 위임도 필요 없는 거에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나중에 배웁니다. 형식에 착안하면, 형식은 법규명령이니까 법규명령을 보겠고, 실질 내용에 착안하면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법령 보충는 행정규칙.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합니다. 숙관법령과 결합해서 대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 구체적 법적 분쟁에서 행정위법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같이 봅니다. 행정조직의 법정지. 행정조직의 관한 사항. 법률을 정해야 된다. 행정권업법정지의 권한에 관해서 법률을 정한다. 요건. 행위나 행정조직의 행위와 사인의 권법형으로 나눠진다. 법률과. 법률 변동이 이루어진 것. 행정위법. 일반적 추상적 규범정기. 행정사위법이다. 법규성 유무를 기준으로 법규명령 행정규칙으로 나눠진다. 법규. 국민의 권리무를 규율하는 겁니다. 일반적 추상적이고. 추상적은 구속력에 있는 규범. 이 구속력이라는 것이 법규성이 되는 거죠. 일반적 추상적이다. 추가할까요?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제정한 법규로서 행정위법이다. 대통령은 시행령과 총리형 불행 시행규칙으로 나눠지고. 국민의 권리무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기니까. 법률의 계열고체로 유임을 받는다. 포관림은 안 되는 거죠. 행정부 내부에서의 사무처료 기준이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다.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따라서 유임도 필요 없다. 법규명령 시기 행정규칙.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형식은 법규명이니라.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 여기서만한 행정규칙의 실질이란 내부적 사무처료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의 과잉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법규를 닫는 법규명령 형식이 왜 내부적 사무처료 기준까지 하는 거야. 형식을 너무 여기저기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형식의 과잉입니다. 법령 보충규칙. 법령의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한다. 숙관명령과 결합해서 대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서의 효력이 있다. 구체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 법적 문제에 관해서 행정규칙을 통제하는 것이다. 제 말에 참고는 굉장히 빠를 텐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다 들릴 거예요. 말이 너무 빠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로 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만 내용을 더 체크하는 겁니다. 중요하고 위주로 하는 게 좋겠죠. 행정위법. 법규 소원 기준으로 법규명령 행정규칙으로 나눠진다. 이 정도 알아야 돼요. 법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대통령령이 시행령이라는 것. 총리랑 부령이 시행규칙이라는 것. 이건 기본적인 기본이죠. 행정규칙.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이 정도 저는 체크하겠습니다. 법규명령 시행정규칙과 법령 보충규칙은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구체적 규모음통제는 이건 단어만 알아주세요. 자 형식의 과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령을 보충하는 거. 지금 중앙생에 너무 많이 치면 눈이 어지러워요. 많이 치지 마세요. 자 여기는 그냥 개념만 한번 들어놓으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추상적, 직접적, 간접적. 나중에 강의 시간을 배우는데 답안지 쓸 일은 없습니다. 법률행위사실행행정위, 처분공정력, 구속여건요결역. 추상적 규모음통제는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추상적 규모음통제를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에서 직접적 통제라는 행정위법 자체가 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헌법소원이 대표적이네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법규명령에 대한 항구소송이라는 걸 배웁니다. 간접적 통제는 행정위법 자체가 직접 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구체적인 사건에서 집행행위를 다투면서 그 근거인 행정위법의 위법 여부가 성결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게 돼요. 구체적 규모음통제와 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 법률가 발생을 직접적 목적으로 합니다. 의사표시를 불가하게 하는 요소라는 법률요건이다. 사실은 내신적 의사하고 일정한 사실이에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위는 개념 다 암기하라고 했어요. 행정위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칙변으로서 이건 나중에 배워요. 외부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 이게 법률행위라는 말이고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동행위. 공법행위다. 공정위 발생한다. 다 중요해요. 여기를 암기하세요. 행정책의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칙변으로서 공권위 행사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책을 말한다. 2조 1항 1호도 나중에는 암기해야 됩니다. 공정력은 행정회의가 하자가 있더라도 노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 세 기간 기억하라고 했어요. 처분청 행정실파위원회 그리고 7승의 수소법원이죠. 당사자 등 이해관계에게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구속력권적 효율은 행정회의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3의 국가기관 핵심은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존임의 내용을 존임해서 스스로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속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자 밑줄 작업 들어갑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간접적 통계 이렇다. 자 이렇게 밑줄을 처리해 주십니다. 형광편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주황색을 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만 하세요. 지금 제가 칠하면 또 제가 칠한 데만 여러분이 주황색을 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저처럼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꼼꼼히 한 번 보는 것보다 여러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봤는데도 이해 안 되는 것만 나중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한다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그나마 간접적 통계라는 단어 정도는 좀 중요하고 성결문제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행정인의 개념 중요하고요. 처분계는 무조건 단계합니다. 공정인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해요. 유효하게 통계되는 힘입니다. 구속력권적 효력은 제3위 국가기관 보통 민사 형사 법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